잠시만요 뭐지? 이리 와 풀어줘 풀어줘 뭐지? 철호 더 나오고 설아 힘들어? 설아 힘들어? 우리도 여기 앉을까? 설이 아까 힘들데 간식 줄까? 해줬다고? 잘 차지? 날씨 때문에 그런가? 그러고? 아 얘네 요즘 뭐지? 간식? 저기 애들 뭘 할게? 어? 안 빼줬잖아 다 먹었어 다 먹었어 다 먹었어 모찌는 안 지치나 봐 따뜻한 차 사올까? 아니 안 추워? 우리 1시간 넘게 걸었다 부모님들 갔다 오세요 모찌! 어허 설아 너 힘들다며 벌써 갔다 왔어? 어? 벌써 갔다 왔어? 여기에 설모찌! 설아! 모찌야! 설모찌! 저기요! 너네 뭐해? 아 아 아 아 아 아 뭐지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